봄투데이 우니꼬의 아이폰5 데일리지 클래식 카드 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뚜껑 열어보시면 안에 하얀 천으로 쌓여있는데요. 이 색상은 레오파드 색상이시네요. 이 안쪽에 보시면 가죽제품관리법이랑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출 케이스는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나오시는데요. 요청을 하시면 부착을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3M 테이프가 따로 들어있고요. 카드 수납공간은 총 3칸이신데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카드 수납공간이 한 군데 더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지폐 수납공간이 있으신데요. 지폐를 넣어보겠습니다. 지폐가 들어왔고요. 케이스 안쪽 부분 사출 케이스로 투명색 사이트를 이어 핸드폰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사출 케이스 부분도 유형이 없이 맞게끔 제작이 되어있으십니다. 가죽은 1등급 천연 소가죽 제품으로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터치감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 레오파드는 약간의 무늬가 들어가 있으시네요. 제품이 윤희 나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안쪽은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절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윗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윗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